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면 위에 부글부글 끓는데도 불구하고 활화산처럼 터져가지고 그냥 그 뜨거운 것이 자기를 덮치기 전까지는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행정명령 일체 취소 없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정신줄을 다 놓은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본인들이 치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기는 게임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지금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의 일치단계란 자기들의 논리구나 이런 밑에는 화산이 지금 뭡니까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그냥 고집부리게 되면 화산폭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년 의대 정원은 회비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전공의들에 대해서 행정명령 취소도 어렵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돌아와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항복하고 돌아와라. 아주 제가 볼 때는 보시면 6월 27일 날 의료계에서 의정 대화 전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와 관련해서 협의 대상이 아니다.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도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협의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 시행하지 못한 의료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계획을 완수할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정신들이 다 나간 것 같아요. 상황을. 아무것도 여러분들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원도 협상할 수 없고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도 여러분들 협상할 수가 없고 그냥 항복하고 들어와서 우리말 들으라 이야기죠. 왜 협상할 수 없냐. 2025년도는 이미 확정됐고 공표됐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부모님께 혼란을 드릴 수 없다. 이 부분은 협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엉터리 정책을 했으면 언제라도 고쳐야 되는 거죠. 전공의 처분도 정당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취소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의료계와 대화하기보다는 조건 없이 대화하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전혀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냥 박살이 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 보시면 돈 쓰겠다는 겁니다.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 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며 학교별 타당성 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는 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입니다. 예산은 누가 결정하는데 국민의힘이 결정합니까 대한민국 예산 누가 결정합니까 더불음주당 이름들 협조를 안 해주면 한 푼도 나갈 수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 대통령하고 여의도 대통령이 계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협조해 주겠습니까 연정한 것이 자빠지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 입장이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는 것은 그냥 수사적인 그런 표현이고 전혀 앞으로 여러분들 뭐죠 양보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들은 경력난을 겪을 것이고 수술 일정은 무한정기름들 늘어지게 될 것이고 관련 업체들의 도사는 불가피한 거죠. 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고 계약하자는 것이되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네 당신들 그거 아느냐 이야기죠 이 건 때문에 당신이 탄핵의 불씨가 될 거다 105명 찬성 54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불길하게 느끼기 때문에 거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큰 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화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부리게 되면 그냥 탄핵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어제 국감에서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실시한 졸속행정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당신은 그냥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91명이 찬성이고 57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국감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감 여러분들 녹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얼마나 적흥적으로 그럼 왜 적흥적으로 이 정책을 실시했느냐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실시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 목적을 누군가 이런 바람을 여러분들 집어넣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숨길 수가 없이 당신들 국민 좀 그만 팔아라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대체 환자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3월 달에 벌써 현대아산병원에 흉부외과 이런 부교수께서 여러분들 사표를 던지면서 한 해 전까지 어떤 폐암도 두렵지 않았고 발각되는 대신 한 달 안에 모든 여러분들 환자들을 대부분 다 치유할 수 있는데 이제 전공이 떠나고 나서 내 혼자 전혀 못하겠다 이제 못해먹겠다 어떻게 국가가 한 달 만에 이렇게 필수 의료과를 다 파괴시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난 도저히 이제 수술할 자신이 없다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의대에 정원하려고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건데 도대체 의과대학 정원하는 이유가 뭔가 의사를 늘려서 의사들 수입을 줄여 건강보험 채탕 재정파탄 늦추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정원에 천문학적 예산을 쓰겠다면 본말이 전도된 게 차례 그 돈으로 필수 의료수가를 현실하고 의료수송 보담할 기금을 만들면 적은 금액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의과대학을 정원하면 학교 준비만 5조에 10조가 필요한데 교수채용 시설기자재산이 이 정도면 실제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의사 한 명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당 거의 1억 정도 소요된다는 거 아닙니까 간접 비용이 그럼 학생들이 내는 대부분이 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세금 같은 것이 투입돼야지 여러분들 의사가 탄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 한 명이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 명 양성 비용이 10년 후에 어쩔 거냐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못하는 복지부 그냥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때는 인구가 줄여서 다 폐기하고 다 내쫓을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돌아가던 체제고 문제가 있었다면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했던 거고 지방 의료 인력이 부족했던 건데 그걸 별도 사안으로 분리해내가지고 숙가 정상화하고 소송 부양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큰 혼란을 겪지 않고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할 수가 있었겠죠 장관도 말씀하시고 차관도 말씀하시고 이제는 보건복지부 정책관까지 나오셨네 복지부 고위 고위직들이 총동원하기로 한 것인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복귀를 안 하고 1조 이상을 지금 퍼부었는데도 전국의 3차 의료기관들은 재정적자가 누적되어서 이제는 도산이 눈을 앞둘고 조만간에 구조조정될 병원 직원들이 민노총 보건 의료노조 깃발로 대모할 것인데 이대로 지속되면 내년 의대교육은 그냥 파국이 될 것이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대책시해 온다고 일반 직원들까지 다 생쇼하느니 용산에서 한 명이 내려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성이 32명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인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꼬이고 꼬여가지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 마음을 돌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한 사람 생각을 그러면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바꿀 수가 없다면 원하지 않지만 그런 경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팩단은 한국의 모든 국민이 의료에 지출한 비용이 경상 의료비가 202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9.7% 한참 못 미치는 8.4%입니다 미국의 18.8%의 배 절반도 되지 않고 의료질은 OECD 최상급입니다 이것을 윤 정부가 왜 건드리는 겁니까 그것도 국방 수준으로 대폭 투자한다고요 수십조 이상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도 필수 의료가 강화되는 게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동차는 떠났고 한국의 자랑스런 의료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비싸고 별로인 의료를 누릴 준비들을 모두 다 하시기 바랍니다 비관적인 점은 전망이지만 틀린 말이 없는 겁니다 지도자의 무지함과 무식함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체제를 완전히 냉동이 친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떤 사람이 희생위에 돌아갔는지가 밝혀졌기 때문에 굳이 긍정적인 맨을 찾다면 그런 분은 긍정적인 맨을 찾겠죠 그러나 이런 사단을 내지 않고 그런 문제는 얼만지 수면에 노출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보세요 흔들림 없이 5년 동안 할 겁니까 재임하고 있는 동안 뭐 하나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령 바꾸고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건데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유부단함과 무능함의 극치가 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으로 이미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그냥 재임하고 있으시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안 하는 게 국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무능한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직장생활 하시거나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힘이 듭니까 일은 벌려나는데 마무리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무리를 못하는 것은 능력 문제도 있고 습관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일을 마무리 못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무능한 겁니다 일을 마무리 못하는 것은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무능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협업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골칫거리인 사람이 바로 일은 벌려나는데 마무리를 못해가 다른 팀원들이 투입돼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습관인 겁니다 지금 일을 벌려놨습니다 대책 없이 이런 큰 사건을 들려두는데 이제는 뭡니까 워낙 이런 일이 그냥 부작용이 커져가 지금 본인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get to the point 확실한 이름들 핵심을 보게 되면 간단한 겁니다 2천 명 협상하고 행정청문 다 취소하고 사과 성명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관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은 2년 10개월이고 나가면 다 그만인 겁니다 의사들이 정책관이 이야기하는 무슨 예산지원 이런 건 믿지도 않습니다 의대 정원 원점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아무 요구 안 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전혀 안 믿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2020년 4.15 총선 이후부터 시작해서 4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적나라하게 다 본 겁니다 선거 문제 다 덮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는 많은 것을 우리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사단이 난 건지도 선거 문제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일관성 있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권력이 어떤지 모르겠고 폼 잡고 사는 것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거짓과 우이선과 조작을 밥 먹듯이 하게 되면 그게 상응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 일 의로 사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지진에 뜬금없이 왜 시작했습니까 한 건 올리기 위해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겁니다 전후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정도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의식구조를 파악해서 방송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제 자신이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흉중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훈련을 20년 30년 해온 사람입니다 이 일 누가 결정했습니까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런 주장했다 결정했다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목소리는 높이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위에서 숫자가 결정되고 그걸 합리화한 겁니다 조기용 장관은 장관시켜줬으니까 대통령께 의리를 보이는 거죠 그래도 요즘에 그런 의도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밝혀지겠죠 이 모든 사단의 총책임자이자는 항상 마이크를 들고 60분 가운데 59분 이야기하는 것을 알려진 윤대통령이 하신 겁니다 윤대통령이 책임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미루시게 되면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당신들을 말빨이 하나도 안 쓰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근엄하게 여러분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니 전공의들이 만병이나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병원들이 제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의대 정원이 필요 없네요 생각 없이 공명심과 총선용으로 의과대학 정원정책을 내던지고 자존심 때문에 거두지도 못하고 대통령이나 주치의 의사들 늘 대기 중이니까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야 죽는지 사는지 알 게 뭐 있겠습니까 청문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졸속으로 순간적인 영심에서 이루어졌는지 필수 의로는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거나 말거나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리고 현 정부에서 원칙 이야기하니 지나가던 개가 다 웃습니다 김여사 디올력 받은 것이 뭐라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했다고요 하여간 우리 국민이야 아프지 말자고 기도하는 수밖에 딴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빼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야 의사들이 옆에 있으니까 걱정이 없지만 지금 서울대병원 연체대병원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데 수술 일정만 여러분 하루하루 기다리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봐라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냐 하기에 자기만 생각 안 했으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분명히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노력했겠죠 자식이 없으니까 뭐 다 그럴 겁니다 자식이 생기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살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새끼들을 보게 되면 내가 가고 나면 저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도 보통 아버지 어머니들은 배우지 않더라도 하지 않습니까 환자들 생각하면 해봐라 이야기죠 당신 집에 개만 생각할 게 아니고 환자들 좀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연체대 세브란스 여러분들 지금 위아민이 간암거리가 여러분들 수술 일자만 기다렸던 그 환자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당신들 너무한다 이야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당신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야기 보건복지부 관리들도 어쨌든 일을 수습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먹으니까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아무리 보수 우파 지지자의 한 사람이라도 이런 정부를 지지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한심한 저런 정부를 가진 역겨운 국회를 가진 무너진 사법부를 가진 죽은 언론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지만 다 자업자득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사치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분은 열심히 세금 내면서 이러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 보수 아니 뭐 자파도 아니고 우파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자파 우파 뭐죠 보수 무슨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옳고 그러면 문제인 거죠 그냥 돈 쏟아 부으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게 돈 쏟아 분다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민들이 너무나 이런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의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